네 이번에 할 컨텐츠는 네 이번에 새로 네 오늘 처음 하는 컨텐츠 배틀쉽입니다. 저기요? 네? 입들! 여기서 상대팀 죽이는 거 안 되는 거죠? 네! 제대로 딱 잘못 맞아서 죽으면 안 되는 거죠? 안 죽어요. 안 죽어요. 뭐 연속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번개 한 열대 맞아 죽어요. 가만히 있는 것도 맞추기 힘든데. 맞아 맞아 움직이면 어떻게 맞춰? 움직이면 어떻게 맞춰라고요? 움직이면 어떻게 맞춰라고요? 자 이걸로 한다. 어디? 1H 1H? 1H다가 오케이 1H ADHD 같구만 1H 하 여그랬다. 어 상대팀 중성 빵! 大家好 알 він 알 Hoo 저는 지금 ряд rib 짜거 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